와 천만에 넘었어 와 하 웃기다 앞에 있는 안내자의 진실을 받아 어? 네 앞에 있는 안내 근무자의 진실을 받아 한 자리 10분씩 10분씩 왔습니다 머리? 졌습니다 옷도 졌습니다 어? 진짜 아마존이다 아 마 존드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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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기요 진짜 아마존이세요? 내가 여기 왔다는 걸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라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저 진짜 팬이에요 저 영상 다 봤어요 다 봤습니까 다 봤습니까 네 봤습니다 저 봤습니다 저 좀 하죠 저 사인 한 장만 해주시면 안돼요 아싸 인 존드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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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요 사인해주세요 케케케 사인 적습니다 날짜 적습니다 이름 적습니다 저 오리온인데 이름이 있는 대로 다 적고 안 대로 다 적는 여기는 사인 존존존존존존존존 하 저 오리온인데 이름 그래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케케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솔리스 기 를 주겠습니다 네? 솔리스 기요? 저한테 솔리기를 주신다는 말씀이세요?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너무 좋죠 영광이에요 솔리기 라니 기대된다 이 카드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 모든 일을 솔리기로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리기 이 카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? 영광이에요 여기는 아마 감사합니다 사인도 감사합니다 여기는 아마 솔리기 라니 솔리기를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네 네 기다렸습니다 워왕 오니? 밥 먹어 벌써 밥 먹어? 벌써 5시야 좀 일찍 먹어 수저나 앞에 있는 엄마의 진실바다 철차례 하나씩 하나씩 놓습니다 어느 날이요? 수저 놓습니다 젓가락 놓습니다 밥그릇 놓습니다 국그릇 수저 젓가락 밥그릇 국그릇 차례로 놓습니다 식 타 존줄존줄존줄존줄존줄 타 존줄존줄존줄존줄존줄 왜저래 또 아우 정신상황 앉아 밥먹게 앞에 있는 엄마의 진실바다 철차례 한명씩 안명씩 앉습니다 이제 밥 먹는 시간 밥 먹습니다 반찬을 먹습니다 묵반찬 싫습니다 묵은 재미없습니다 고 귀 조절 조절 고 귀 조절 어머 반찬투정 하네 고기가 왜 없어 여기 고기있잖아 이게 고기지 뭐야 멜치 응 이건 멜치 멜치는 생선 생선은 고기 세소는 아님 멸치도 고기야? 그럼 멸치가 물속에 사는 동물인데 응 그럼 고기지 아우 진짜 계란후라이를 해도 해 주먹는거 아닌가 아유 가만히 있어 막 그런 말 아유 불고기 재어 낳는 게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냉동실이 아주 정신이 없어가지고 고기 반찬이 좋은 오피니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고 기 조조로조조조조조조조조 고 기 조조로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어허허허허 다녀왔습니다 왕왕 오냐 야 오레온 너 내 침대에서 뭐 먹지 말랬지 젤리를 먹습니다 과자를 먹습니다 이것저것 주워먹는 여기는 누나 존줄롤존줄존줄조 누나 존줄존줄존줄존줄존줄 진짜 또 중독됐네 너 또 중독이 됐습니다 아마존 됐습니다 소울이 좌 됐습니다 소울이 카드 받았습니다 다 소로코 중독 있는 여기는 중도 전지 런전 능력 중 동 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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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튼 나가 아 지금 숙제 해야 돼 맨날 숙제 안하면 저 직통을 찍으면서 진짜 빨리 학원 숙제 해야 될 시간 얼마 없어 으 예 소호 보면 Nada 아 partiitte 마 Ab 아 아 ALL 장구 방구 مث니다 방구 rament은 야 그냥 comigo 안추어 야 모 好 trib ουν이야 악 쉬웁니다 note 미 Nathan 너 엄마 니필 거야 아 때론메그롱 아 저걸 진짜 그날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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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이거 하면 내가 나갈게 진짜 뭔데 내가 풍선을 탁 던져서 탁 터트리면 대성공하는 거야 그럼 나갈게 나 진짜 시간 없다고 빨리 나가라 진짜 나갈게 이거 하면 진짜 나갈게 어우 진짜 알겠어 해봐 빨리 이걸로 하면 되지 견딜 날 하나 아 아 오후 이렇게 한 된다고 월 뭐야 쉽지 이제 진짜 마지막이 나 예 4 아 아 아아아 아 아 아 아 뭐에 겨울 으 물풍선이 터집니다 머리가 좋습니다 온몸이 졌습니다. 옷이 졌습니다. 제가 졌습니다. 아 진짜 숙제 다 졌잖아. 숙제가 졌습니다. 너 그거 그만해. 숙제해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이거 졌어서. 자 난 준준준준준준준준준준. 진짜 오리옥도 당했다. 귀여워 비키. 안녕하세요. 비키야. 어? 설아? 누나? 비오나 안녕. 비키는? 어. 누나 지금 오고 있어. 금방 올 거야. 그래. 어? 어? 모기다, 모기. 어? 모기? 어, 어. 어, 어. 앞에 있는 사람의 진실을 받아. 철차례 두 마리씩, 열 분의 지 마리씩. 모기, 모기 죽습니다. 알짱 거립니다. 그러다 죽습니다. 다다 죽습니다. 여름 되면 너무 더워 땀도 많이 죽습니다. 모기. 준준준준준준, 모기. 준준준준준, 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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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. 왜 그래, 리오나? 소리 줘야? 어, 누나. 어떻게 알았어? 나 소리 줘 카드도 받았어. 우와. 누나, 이건 비밀인데. 나 소리 잡았다. 진짜? 어디서? 집 앞에서. 아, 이건 진짜 비밀이라고 했는데. 누나한테 말해주는 거야, 깨, 깨, 깨. 비밀인데 왜 말해? 누나니까. 어, 모기다, 모기. 누나, 내가 구해줄게. 어, 모기. 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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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. 존. 어, 어, 어. 아, 아. 아, 아. 어, 누나 괜찮아? 서 mans Ala. 으, 이거. 이의의의의의의의의. 다 miał습니다. 오와, 오와. 뭐야? 뭐? 서라야, 왜 울어? 허허. 보기 채봐 졌어. 이의의의의. 맞습니다 너 진짜 그거 그만해 너 장난치다가 서라까지 때렸지 서라 누나 진짜 미안해 나 이제 소리자 안할게 진짜 오리용 에이 안되겠다 소리자 소리자 중독 나한테도 이제 나와 그만 예 오리용 괜찮아? 괜찮아 리오나 서라 누나 나 이제 서리자 중독에서 해방됐어 이제 다신 안그럽게 다행이다 이번 중독에서도 잘 벗어났군 좋아 오늘도 신나게 소리자 중독에서 벗어나기 대성 천일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들 셋처럼 산다